예하! 라라아빠입니다.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외출에서 귀가해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난리 나죠. 엄청 빨리 아느라고.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이고, 너무 좋구나. 나도 너무 좋아. 아우, 사랑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혹시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뛰지마! 뛰지 말라고! 슬기골탈구 심해지잖아! 혹시 이러진 않으실까요? 제가 진료를 하다보면, 쌤, 저 때문에 우리 아이 슬기골탈구가 심해졌어요. 매트를 안 깔았어요. 그날 애견카페를 갔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슬기골탈구는 외상과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점프하고 나서, 공놀이하고 나서, 애견 미용 맡기고 나서 슬기골탈구가 심해졌으니까 미용사가 잘못한 거야? 다른 강아지가 잘못한 거야? 점프하게 만든 내 잘못이야? 항상 아이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트리거 이벤트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슬기골탈구는 형태학적인, 선천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구글 학술 검색에, 트라우마틱 파텔라 럭세이션, 외상성 슬기골탈부라고 검색해보세요. 자료가 몇 개나 나오는, 특히 최근 자료는 아예 없을걸요? 왜 없을까요? 외상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외상성이 아니니까요. 모든 교과서에서, 외상성 슬기골탈부는 드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젖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임상 대원을 하고 나서, 슬기골이 빠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외상에 의해서. 그래서 수술도 어떻게든 홈을 세게 파고, 어떻게든 세게 넣고, 어떻게든 세게 꿰매고, 운동도 제한하고, 붕대도 오래하고, 뛰지도 않고, 안 빠지게 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잘못, 부끄럽게도 알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관절이에요. 항상 움직이는.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하게 되면 유치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을 맞추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이득일 때만 해야 되는 수술이고요. 슬기골탈부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태어날 때, 엉덩이 관절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회전 기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뼈의 방향과, 근육이 지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가 커가면서 정렬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옆에 이런 연부조직들이 잡고 있는데, 결국 그게 끊어지게 되면서, 10에서 12개월, 보통인 그 나이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미움을 했으면, 미웅사가 잘못한 것 같고, 매트가 안 깔렸으면, 매트가 안 깔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슬기골탈부 관련한 연구에서, 슬리퍼리, 미끄러운 바닥은 안 된다, 점프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골탈구가 생긴 거는, 보호자님께서 매트를 안 깔거나, 그날 애견카페를 데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뼈가 회전되게 태어났고, 이 아이를 보면, 엉덩이, 무릎, 발목까지 이렇게 직선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슬기골탈구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주로 미국의 중대형견 아이들을 보면, 어질리티 하는 걸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슬기골탈구를 걱정하지 않죠. 그런 아이들에서 외상성 슬기골탈구는 드물고, 이런 정렬이, 뼈 형태 모양이, 기형이 없이, 정상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외상을 입고, 아무리 미끄러져도, 슬기골탈구가 생기진 않아요. 숫자인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회전이 있는, 회전 기형이 있다든가, 정상적으로는, 이런 각도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 여기, 선이 줄어드는, 이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이건 실제로 저희가 수술한, 심한 슬기골탈구가 있는, 환자의 뼈 모델인데요. 그 아이의 뼈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뼈가, 휘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보라가 있고, 꽈배기처럼, 터려있고, 이런 뼈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온 집안에 매트가 깔려있고, 어떤 생활을 해도, 슬기골탈구가 사기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골탈구가 사기가 됐다고, 보호자분이 그만큼 관리를 못한 건 아니고, 그만큼 아이가, 이렇게 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 뿐이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 보호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십자인데도 마찬가지, 십자인덴 더 심해요. 십자인덴은, 슬기골탈구보다 더, 외상성인 경우는, 정말 더 드물어요. 십자인덴, 사람의 십자인덴 단열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는 십자인덴 질환이라고 해요. 마치 당뇨, 심장병처럼, 호르몬 질환처럼, 서서히 서서히 진행되는, 십자인데라고 하는 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 밧줄인데, 사람과 다르게, 뼈랑 뼈 사이에 각도가 있기도 하고, 사람과 다르게, 이 십자인데라고 하는, 콜라겐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콜라겐이 생성이 잘 안된다든가, 직경이 좁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아주 다중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원래 안 좋게 태어나는 병, 그러다 보니까 70% 이상, 양쪽에 오는 질환이지,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아빠랑 놀고 나서 십자인덴가 생겼어요. 항상 십자인데나 슬기골탈구가 심해지기 직전에, 그럴싸한 이유는 있어요. 미용사가 잘못한 것 같고, 동물병원에서 검사하다 심해진 것 같고, 보호자님이 공놀이하다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랑 쫓아다니면서 놀다가 그런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라 원래 끊어질 아이였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증거 기반으로 진료를 해요.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데요. 슬기골탈구가 십자인대의 병인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중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매트를 안 깔아서 그렇다는 연구는 저는 본 적이 없고, 아이가 많이 뛰어서 그렇다는 연구는 본 적이 없고, 다만 체중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이가 외출을 하고, 보호자님께서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 퐁퐁거리며 뛸 때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고, 같이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뛰지마! 어 이거 무슨 반응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돕는 게 싫어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매트를 안 까면 나쁜 집, 아 그런 것도 싫어요. 물론 있으면 더 좋아요. 저도 매트 까는 집 더 좋아해요. 하지만, 어 그걸 안 깔았다고, 아예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는 이유로,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혼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사랑만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불거니까요. 들개골탈과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체중만 중요하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